저는 한 4년 전에 남서울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중국 선교사로 있으면서 중국에서 섬겼던 우리 신학생들 졸업식을 남서울교회에서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와서 보니까 교회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강대상도 바뀌고 바뀌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섬기는 씨드 선교회는 31년 전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선교사의 삶이 최선의 선교 전략이라는 확신과 기도가 선교라는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북미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이 시작한 초교파 선교회입니다 현재는 약 한 300여 분의 선교사님들이 38개국에서 땅끝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사실 남서울교회는 한국교회 선교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오랜 세월 동안 감당하고 있는 귀한 교회 중에 한 교회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선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교제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오늘의 본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제가 좀 엄청나게 정했는데 어떻게 세계 선교를 완성할 것인가 짧은 시간에 이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룬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 중에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성교사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선교의 삶을 사시면서 마지막에 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인 이 믿음의 공동체를 땅끝까지 보내셔서 세계 선교를 완수하게 하시기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세계 선교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분이 우리 세대에 내 세대에 세계 선교가 완성되기를 굳게 믿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과연 몇 분이 그렇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지 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다음에 그때야 마지막에 올 것이고 내가 영광 가운데 재림할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반드시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히 설명을 한다면 모든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그들의 모국어로 피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세계 선교가 완성될 것이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이 세계 선교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 완성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세계 선교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아직도 세계 선교가 완성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설명들을 나눌 수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설명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여섯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땅끝 선교가 완성되지 않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선교는 선교회가 한다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연구해 보시면 교회가 선교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단체가 선교를 하고 교회는 그 선교단체가 선교를 잘 하도록 돕는 것이 마땅한 길이라고 인식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현실이 아직까지 우리가 선교를 완성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난 300년 동안 개신교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엄청난 재원과 인력을 투자했는데 아직도 땅크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 현실 앞에서 세계 선교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선교의 완성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의구심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올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을 우리는 어떤 선교의 전략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이 대위임의 핵심은 제자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양성하고 이러한 사이클이 타문화권에서 지속될 때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교회가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올인하지 못하고 많은 교인들을 세우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평가하면서 이것이 세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선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사역들 중에 하나라는 인식 때문에 세계 선교가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존재한다라는 이 인식이 많은 성도들 안에 아직까지도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세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상교회가 존재한다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영적인 현 주소 때문에 세계 선교가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핵심 사역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아마도 많은 성도들은 예배, 교제, 봉사, 훈련, 전도, 선교 아마 그러한 유사한 답을 내놓을 겁니다 이러한 답의 배경에는 어떠한 인식이 있냐 하면 선교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사역들 중에 하나라는 인식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지상교회들을 이 땅에 허락하신 유일한 이유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불신 세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죽어가는 수많은 민족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아직도 하나님은 이 땅에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러한 인식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지금 전 세계의 선교사들의 10%에서 20% 정도가 많이 잡아서 20% 정도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존족들에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80%에서 거의 90%에 해당되는 선교사들은 공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현지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이 재배치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이유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들리는 복음 의존도가 너무 높은 선교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들리는 선교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들리는 복음과 보이는 복음이 함께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제 지구촌에 남은 선교지들은 복음을 입을 열어서 전할 수 없는 그러한 곳들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텐포리 윈도라는 곳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현지인을 개종시키면 우리는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 되고 추방당하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선교지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힘든 그러한 현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리는 복음보다 보이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곳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인도는 반개종법 규례를 통과시켜서 힌두교인들을 개종시킬 때 그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개종법을 몇 년 전에 네팔에서 통과시키고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요즘에 네팔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전에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현지인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면 현지법을 어긴 불법자가 되고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땅끝 선교를 완성할 것인가 고민할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저녁에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우리는 들리는 복음과 보이는 복음을 함께 전함으로 세계 선교를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럽을 다녀온 분이 최근에 영국을 다녀온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런던의 아침 풍경을 이야기하면서 런던의 주일의 아침 모습은 흑인들이 정장을 하고 바쁘게 여기저기로 막 걸어다니고 있고요 주일날 아침에 백인들을 볼 수가 없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일날 런던의 아침에 교회로 가는 분들은 아프리카에서 오신 이주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백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제는 2, 3%밖에 되지 않는다는 최근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나라가 세속화가 되어서 아직도 성경을 믿느냐고 아직도 신화투성인 그 성경을 믿느냐고 그리스오인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세속주의에 물든 그러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입을 열어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 마치 날카로운 칼의 양날처럼 이 들리는 복음과 보이는 복음이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세대의 땅끝 성교를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한 개인 선교사로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사실은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검증된 사실이고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 많은 사례들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초기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들리는 복음과 보이는 복음이 함께 전파됐기 때문에 복음의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성경에서는 보이는 복음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5절에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로마서 1장 5절에서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고 천국 가게 하려고가 아니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보장된 일입니다 믿고 이 땅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므로 그 삶을 통해서 보이는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분리하는 것을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고보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순종의 열매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케 하려고 바울이 로마서 15장 8절에서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리는 복음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복음을 함께 전파했던 것이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기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먼저 질문을 드려봅니다 영생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죠 지옥에서도 오래 삽니다 그 삶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만 누리는 삶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누릴 삶이지만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삶이 영생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라는 동사에 우리가 한번 집중할 때 영생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던 그 안다는 동사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영생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그 알물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미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삶인 것은 분명하지만 천국에서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이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 24시간 7일 24시간 여러분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한 사람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영생을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영생을 완전한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진정한 코이노냐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게 되니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보금의 능력으로 변화받은 보금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선교지는 입을 열어서 보금을 전할 수 없기에 보금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선교사들이 그 땅에서 부르심 앞에서 그 소명감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살아가며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금을 전할 때 땅끝 선교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혹 오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마디 덧붙인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신 분이 없을 줄로 알지만 혹이라도 한 말씀 짚어드리고 지나갑니다 이 보이는 보금의 중요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강국으로 내가 축복할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나라들을 축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신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과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 그 사이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18장이 여러분과 저에게 교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와 무관하게 성취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부르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되는 이 보이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질책한 사건이 한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인 베드로를 바울이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그 질책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베드로가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복음에 해로운지를 알고 있는 바울은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을 두고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한 것입니다 이만큼 성경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프란시스가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면서 둘씩 짝을 지어 보냈다고 하죠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 저는 두 번째 말은 조금 100%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 프란시스가 그의 제자들을 강조하는 것은 들리는 복음과 보이는 복음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멘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때 세계 성교가 완성될 것입니다 세계 성교가 완성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무리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그 놀라운 장면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 밤에 이 자리를 떠나면서 마음에 소원하기를 원하는 개인적인 도전은 그 영광이 여러분의 세대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그들의 세대에 주님이 오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왜요? 그들의 세대에 주님이 제림하실 것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사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대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땅끝으로 인식되었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니 이 땅끝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의 세대에 주님이 제림하실 것을 믿고 고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우리 세대에 주님 제림을 믿고 고대하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우리 세대에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것은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세대에 주님이 제림하실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들의 세대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언젠가 오시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느 신학생이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 은행 융자를 많이 했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이 융자를 갚기 전에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주의 제림을 기도했답니다 동기야 어떻든지 간에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이라도 언젠가 오실 텐데 과연 나의 세대에 오실까? 그런 의심을 품는다면 적어도 우리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CS 루이스는 당시 영국의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설교도 선교도 심지어 성경까지도 시간 낭비일 뿐이다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서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여기에 말하는 작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만들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도 성직자도 설교도 선교도 심지어 성경까지도 시간 낭비일 뿐이다 저는 이번 수요일 날 네팔을 방문하게 됩니다 4년 전에 네팔에서 인도 교회에서 파송받은 인도 선교사님들이 네팔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4년 만에 다시 한번 가서 두 번째로 선교대회를 하게 됩니다 인도 목회자들이 아주 편안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인도의 보금화의 큰 장애물은 인도의 보금이 들어온 지 2000년 됐잖아요 인도의 보금화의 큰 장애물은 인도의 반기독교 정책도 아니고 힌두교의 저항도 아니고 인도 교회의 영적 상태다 너무나 쉽게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인도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너무 쉽게 던지는 거예요 저는 과연 이 인도 교회라는 말을 한국 교회로 대체했을 때 어떤 의미가 될까 한번 곱씹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이 지금 서남아시아에서 힌두권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교육선교를 합니다 아주 높은 고원지대에 있는 한 마을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학교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자타가 공연하는 그 지역에서 최고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 학교에 보내고 싶어합니다 얼마 전에 힘든 일이 생겼는데 지방정부에서 그 학교에 라이센스 리뉴하는 것을 갱신하는 것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와서 이 선교사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학교 문 닫게 되면 우리 아이들 학교를 못 다니는데 왜 그러냐고 봉투 하나만 주면은 갱신이 될 텐데 왜 안 하냐고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크리시안인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한 번도 자기가 크리시안이라고 공적으로 고백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이 선교사님이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봉투를 주어서 우리 학교에 라이센스가 리뉴된다면 그것을 본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면서 성장할 것입니까 그 말에 부모들이 설득당해가지고 그 부모들이 이제는 지방정부 사무실을 찾아가서 그 지방정부 관료들에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듣고 제가 왔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라이센스가 다시 갱신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 부탁을 읽으면서 바로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선교사들이 입을 열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현지인들에게 보여질 때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그 땅의 복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언젠가는 그곳의 봉투 문화를 폐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세대에 주님 제림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나의 세대에 제림하시기 위해서 우리 세대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는 그러한 기독교로 소문나 있습니다 최근에 LA에서 화교권에서 선교대회를 하는데 참석을 했는데요 저는 제 기를 의심했어요 미국에서 미국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는 화교권의 화교권의 선교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는 선교를 서구 선교단체를 통해서 배울 것이 아니라 한국 선교단체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국분들이 얼마나 실용적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국 선교단체는 서구 선교단체를 통해서 그 선교단체를 배우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시행착오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한국 선교단체를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다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고 한국의 선교사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한국 선교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중심에 저는 분명히 남서울교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세대의 주의 재림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끝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의 커뮤니티에서 복음을 입을 열어 전하시고 삶을 통해서 전하시는 그래서 주변이 복음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이 타문학군에 가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서 여러분이 삶으로 보이는 그 복음을 통해서 땅끝 선교가 완성되는 일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추건합니다